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정원우 기자, 최근 뷰티 업계의 이슈들을 모았다. 모로카노일 지구의 날 맞아 1년간 지속되는 공병수고 캠페인 진행 럭셔리 헤어 앰프, 바디케어 브랜드 모로카노일, 머라카노이얼, 이 지구의 날을 맞아 내년 3월 31일까지 약 1년간에 걸쳐 공병수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로카노일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재활용 패키지 사용하고 태양열을 이용해 공장을 가동하는 등 ESG 경영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브랜드로서의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구와 환경의 공존을 위해 브랜드와 고객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함께 실천해 옮기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캠페인 참여를 위해서는 모로카노일 제품의 공병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깨끗하게 세척한 후 모로카노일이 입점되어 있는 백화점 매장을 방문해 반납하면 된다. 반납된 공병 수량에 따라 현장에서 모바일 스탬프를 적립받게 된다. 적립된 스탬프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와 모로카노일의 친환경 쇼핑백 핸드크림 등으로 교환 가능하다. 샘플 및 증정 테스터 용기나 타 브랜드의 공병은 수거 품목에서 제외되며 스탬프 적립은 모로카노일 카카오 플러스친 구추가 후 1인당 최대 10개까지 적립할 수 있다. 브랜드 관계자는 특정한 날에만 진행되는 반발성 이벤트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브랜드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캠페인 기간을 1년으로 기획했다며 앞으로 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환경 보호 활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고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래비티 출시 5일 만에 초도 물량 완판고 기능성 헤어케어 브랜드 그래비티 그래비티가 지난 4월 15일 국내 출시한 초도 물량을 출시 5일 만에 모두 완판했다고 밝혔다. 그래비티는 기능성 샴푸 갈변 샴푸에 이은 카이스트 화학과 예신 석좌 교수의 두 번째 샴푸다. 지난 3월 말 미국에 론칭했고 국내에는 이달 15일 론칭에 사전 판매와 샘플 판매에서 연이은 완판을 기록하며 정식 출시 109시간 만에 7개 상품 전체 물량이 품절됐다. 그래비티 샴푸는 특허 성분인 리프트 맥스 리프트 맥스 308tm가 모발에 즉각적인 폴리페놀 보호막을 부여해 1회 샴푸만으로도 40.42%의 헤어 볼륨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48시간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2주 사용으로 70.28%의 탈모 감소 임상 결과를 확보해 탈모와 볼륨을 동시에 고민하는 30대에서 50대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브랜드 관계자는 초도로 준비한 1만 2천 개 수량이 빠른 시간 내에 품절돼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하고 있으나 난이도 높은 제조 공정으로 인해 아직은 대량 공급이 쉽지 않은 상태이나 원활한 상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래비티는 올 상반기 중 현대백화점 본점과 무역점 등 주요 매장에 입점을 협의하고 있으며 하이와 약국 채널 등 전국 유통망과 주요 온라인 모를 통해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